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편할 겁니다. 아주 목소리가 주현민 씨 목소리하고 똑같고 신동으로서 게스타가 됐던 그런 아이라고 했습니다. 이름이 송별이 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안방극장과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려진 분이죠. 우리 송별이 형이 인사합니다. 박수와 함성 사랑해 신이 깔아지 다시 마시면서 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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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게 튀어 오르더니 가짐 마 가짐 마 오짐 마 오짐 마 밀고 당기는 사랑해 가짐 마 오짐 마 오짐 마 오짐 마 또 찾아온 아아아 사랑에 심할 건지 꿈속에도 꿈에도 아쉬워 못해 어디더나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미쳐보는 사랑의 심판이 뭔지 그리워서 찾아오니 보고팠어 찾아오니 아아 아아 사랑에 심할 건지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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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대원의 못다한 사랑 그 사랑의 목격 노예가 되버린 저춘의 꿈길 사랑의 심판이 뭔지 그리워서 찾아온지 보고팠어 찾아온지 아아아아 사랑의 심판이 뭔지 아아아아 사랑의 심판이 뭔지 박수 보내주시고 아 뭐라고